어 어 자 특별 게스트 장우영씨 아니 저 어떻게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장우영씨 요새 그 네 어 끈적 끈적 어 꺼라 어 네 장우영씨가 요새 방금 그 얼마 안된 그 뭐였죠? 그 그 어? 뭐 어쩔 값쇼? 뭐였지 너? 너 뭐냐? 그 마사지 감독 무엇이 무엇이 좋을 값쇼 좋을 값쇼 브이 브이 라이브로도 저기 아 브이 저기 네이버 저기 라이브로도 나옵니다 네 브이 값쇼 브이 값쇼이래